왼쪽으로 도망가고 나 열쇠 써야되는데 열쇠 오케이 숨어서 절대 몰라 나 이제 코카콜라야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QM판입니다 오늘의 공포게임은 미친남자라는 뜻의 공포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아웃라스트랑 굉장히 비슷한 무료 인디 공포게임으로써 미친남자라 저도 별명이 미친남자거든요 과연 어떤 사람이 더 미쳤는지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플레이게임 오 야 진짜 아웃라스트랑 좀 비슷하다 내 이름은 알렉스 나는 기절한데 일어나보니까 이 장소에 있었고 이 장소에는 나말고도 무언가가 누군가가 있었다 대충 이 사람은 죽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카메라에 비전 라이트 모드가 있네 어? 라이스다 카트 쪽에 열쇠가 있다 아 여기네 이 사람은 어디 갔을까? 여기에 숨어있었나봐 그치? 일단 나가자 일단 엄청 오래돼 보이죠? 야 그 사람인가 봐 그 쪽지 쓴 사람 어 열쇠 오케이 그 미친남자는 어딨는거지? 약간 그런거 아닐까? 그 의사가 미쳐가지고 자기가 진짜 의사라고 생각을 하는거야 환자를 자기가 만들어 칼로 찔러가지고 그다음 아파하면은 그 부위를 잘라버려 그건 안아프니까 약간 그런거 아닐까? 헉! 야 손바닥이 이만한가봐 어떻게 싸우면 질 듯 일단 싸우는건 포기하고 어? 나가는 길? 너무 수상한데? 나가는 길이 이렇게 대놓고 있다고? 말도 안돼 자 핏자국이 약간 오른쪽으로 간걸 보니 저는 왼쪽으로 갈게요 왼쪽은 아무도 없어요 무조건 이게 오른쪽이 어? 뭐야 방금 발자국 소리? 무슨 소리 들리는데? 저기요 그렇게 걸.. 걷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걸으시는 거예요? 헉! 이사 저희 왼쪽으로 도망가고 자! 나 열쇠 써야 되는데 열쇠... 오케 숨아 Club! 절대 몰라! 나 이제 코카콜라야 헉! 아하하하학! 아니 카메라는 먹었는데 어떻게 쓰는건지 몰라요 어? 점프도인데? 세상에 딱히 할 수 있는 건 없고 이쪽 가면은 그 아저씨 나오죠 파악했어 혹시 여기세요? 바로 찾았잖아 이게 나야 열쇠 열쇠를 쓰고 들어갔더니 열쇠가 있네 이런 식의 진행 오케이 감자반 오셨어요 혹시? I'm moving I'm moving I'm moving I'm moving 예, 예? V 누르면 아 이거구나 오케이 됐다 나이트 비전 모드 찾았어 그냥 바로 열어버려나? 열쇠 찾고 아 여기다 어떻게 이렇게 바로 찾았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여기 왜 들어오는 거죠? 아 근데 여기서 열쇠 하나 정도는 나와야지 자 신들리 무빙으로 내가 기둥 뒤에서 안 들켜봄 호잇 하하하하하 이게 나야 젠장 젠장 왜 잠긴거야 아 왜왜 다시 일로와 점핑 호오오 점핑 호오오오 점핑 하하하하하하 호오오오 점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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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못 오시는군요 점핑 점핑 가자 열쇠를 찾아야겠어 자 탈출구 열쇠만 찾으면 되네 그럼 엔딩이구만 내가 게임 제작자였다면 열쇠를 어디에 놨을까 그건 아주 뻔해 탈출구가 이쪽이기 때문에 탈출구가 가장 먼 곳 바로 이쪽이야 열쇠 낙서를 조합해서 힌트를 만들어보자고 이 게임이 그 정도의 고차원적인 게임일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냥 마지막 열쇠만 이 근처 어딘가에 찾으면 될 것 같은데 꼼꼼히 봐야돼 꼼꼼히 아아 카메라를 켜서 보자 그래 왜 카메라 켜볼 생각 안했지 지금 못 찾고 있냐구요 나가는 열쇠요 나가는 열쇠가 하나 있거든요 이미 꼼꼼하게 본 방은 문을 닫아놓을까? 그럼 내가 헷갈리지 않잖아 그치 문 닫기? 문 닫기? 문 못 여세요 설마? 문을 들어올 줄 모르시는군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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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하 못 들어오시는군요 이것이 AI의 한계인가? 에이 아저씨 제쪽 좀 봐주실 수 있나요 썸네일이 필요합니다 오케이 충분 충분 됐어. 감사아. 아니 열쇠가 어딨지? 이건 여시나요? 여시는군요? 문 열면 들어올걸? 아 못 들어오네. 그럼 여기서 뭘 하겠다는 거야? 최종...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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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저씨가 돌아서 와? 깜짝 놀랬네. 아니, 은근 똑똑해.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우, 방금 죽을 뻔. 아니, 여기가 엔딩 장소잖아? 근데 열쇠가 없어. 여기만 나가면 되는데. 큰일났다. 잠깐만, 이거.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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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시만요. 아, 진짜로. 하아아아아아악! 아, 죽을 뻔. 됐다. 아니, 아, 열쇠 찾음! 아, 저기 있다! 나오세요. uz, probably a little bit like T-T-T-T Mood to the ping. Mood to the ping, 먹고, 빠르게 가면돼. 잠깐만요 열리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요 이 아저씨가 지금 여기까지는 또 안오시네 나이트 비전 켜고 가자 좀 있어보이니까 나이트 비전 모드 왜있냐구요? 약간의 깐지? 나가는 길이 너무 먼거 아니야? 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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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